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HLB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마감됐는데 마이너스 11% 조정을 받았구요 실제로 이제 뉴스에서 클래스 C 이거를 저희가 분류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시간에 하한가 떨어지고 나서 시초가에 급락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급락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래스 1이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겠지만 클래스 2가 되면요 엄청 누르고 나서 다시 크게 반등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어떻게 나오든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은요 개인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지금 털고 있는 구간인데 실제로 세력들은 오히려 모아가고 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실제로 1등주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데 어떻게 3만원대에서 단기간에 12만 9천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죠 몇 배가 올랐나요 4배가 올랐습니다 이 4배 오른 이유가 fda 승인 기대감이에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승인 기대감만으로 4배가 올랐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다는 건요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매집했다 보시면 되고 실제로 1등주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fda 보안요구 서한을 받았죠 보안요구 서한을 받고 악의적인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사실 보안요구 서한은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실패가 아님에도 주가는 하한가를 갖다 근데 실제로 이 하한가는요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뺏어가기 위한 흐름이었다 누룩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하한가 두방일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했죠 개인 매도 물량이 천만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천만주 물량이 다 누구에게 갔나요 세력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되는 구간이다 매도금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히려 저로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이 기회를 잡아 드렸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를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신호까지 드렸고 그래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 대응을 하면서 함께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얼마큼 올랐죠 10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100%가 오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매도 이렇게 사인까지 들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 놀림 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로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회를 어떻게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나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대응을 확실하게 도와 드릴 겁니다 되돌림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클래스 2로 분류됐잖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기간만 늘어난 거고 다시 확실하게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에 대한 승인 기대감 이게 엄청나게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럼에 따라 주가는 세력들이 완전 매집했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 2 분류는 HLB가 재심사 과정에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LB는 지난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 지난달 재심사를 신청했다 HLB는 ASCO에서 일보세라닙 캄넨니 주막 병용요법을 처치받은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FDA가 심사 진행을 클래스 2로 분류하면서 조만간 캄넨니 주막 생산시설에 대한 보완사항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FDA는 실사 종료 후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7월 HLB 측은 CRL 수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된 타입 A 미팅에서는 FDA는 캄넨니 주막 공장의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HLB는 이번 CMC 재실사가 기존의 FDA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HLB에 따르면 항서제약은 지난 5월부터 CMC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 FDA 실사를 준비를 정확하게 마쳤다 그래서 실제로 전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그냥 물량을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용의 HLB 그룹 최고 책임자 CTO는 신약허가 본심사가 재개된 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BIMO 일정이 잡히는 등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두 개의 약물 간의 병용요법인데다 항암제 특성상 이후 적응증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FDA가 첫 승인 절차에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 임상실행 병원의 실사도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만큼 잘 대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엄청 대단한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이고요 HLB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렌니 주마블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반응률이 36.8%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률이 10명 중에 3,4명이 종양이 완전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세계 최초로 종양을 완전히 정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 관계자는 19명의 환자에서 완전한 암 절제가 이뤄져 리보세라닙과 캄렌니 주마병용 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치료에 좋은 대안임을 입증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 72,000원 구간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점에서는 이 종목은요 재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기회를 잡아야겠죠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되는데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엄청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로의 기회고 이 FDA 지금 분류 C-2로 분류가 됐잖아요 말씀드렸죠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더 완벽하게 끝낸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어떻게 된다 승인이 될 거다 하지만 승인될 확률이 90%인데 이 승인되기 전에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이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서 현금 확보가 되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엄청난 저로의 기회가 왔고요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 하셔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 무조건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고점 매도까지 기간 소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바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것은 바로 세력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이 세력주도주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 신혼까지 드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요 이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개인분들이 90%가 넘게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 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만 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010-4983-8709